오늘은 제가 스탠드를 하나 사야 돼요 그래서 TK 백설이든 매장에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스탠드도 좀 사고 다른 거 살 거 있으면 좀 사고 동네 한번 둘러오고 둘러오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본드 유니버시티 날씨 아주 화창하고 좋아요 노래를 좀 들으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길을 좀 찾아오고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서쪽이네 여기는 라운드about 로터리 이렇게 있고 바람은 날이 좋긴 한데 바람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저쪽에 되게 좋아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저기 한번 구경 가야겠다 나보고 차도 안 하니까 저쪽에 건물들이 엄청 예쁘게 강가에 있는데 되게 좋아 보여요 아 하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보여줘야지 하늘 바다한 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려고 하는 TKMAX는 약간 철진한 제품들을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스탠드의 디템을 하나 줬어요 카드에 나가고 놀료 후에 발견하기 손에 나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싹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따 알아서 돌아가겠지? 저기에 BCF라고 Boating, Camping, Fishing 배랑 캠핑, 낚시 관련된 것들 파는 거고 그 옆에는 Modern Fitness 피트니스 센터 그 옆에는 Family Medical이라고 약국 같아요 그 다음에 Sideways Surf Ballet 여기는 서핑 서핑 관련된 물건도 파는 것 같고 지금 평일 날이에요 근데 차들이 꽤 많아요 그 옆에는 피자 피자 옆에 제가 참는 매장이 있습니다 바람이 자꾸 불어서 머리가 얼굴을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참는 매장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인테리어 그리고 여기에는 신발이랑 화장품 저는 스탠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를 한번 찾으러 갈게요 또 다른 곳은 호홍 소중 아 내추럴 여기 지금 펫 소래지 이 집 관련된 것 친구 따봉 저것도 아닌데 뭐야 엄청 예쁘고 신나 검진아 예쁜 커스튬이 진짜 많다 신데렐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 게 많다 이거 진짜 완전 내 원픽 안 그렇고 이것도 진짜 예쁘다 랜드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몽골이랑 이런 거 팔고 바이스 바이 튜브 이런 것도 팔고요 지금 장난감류가 몰려있는데 아기용품이 있고 이쪽은 제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발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옷도 되게 많아요 이따가 옷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어요 짠 아 파스타 파스타 종류도 엄청 다양해 색과 크기별로 엄청 다양하고 지금 먹을 음식도 이렇게 팔아요 여기에 음식 그냥 여기는 인테리아 용품 이런 거 파는 거 같고 젤리랑 어 어 이거 뜨놨어 누가 이거 먹었나봐 시식을 했나봐 에이 이런 이 매너 이쪽에는 주로 드링크웨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속옷 어 또 양말 그리고 팔 이쪽 옆으로는 키튼 이런 게 있는데 어디로 가야될까 이쪽에 이제 인테리어 데코용 잔뜩이 있고 액자랑 그림 이런 거 이쪽에는 이불 블랭켓 같은 거 있고 의자랑 이런 게 있는데 아 제가 찾는 거랑 거리가 말이죠? 이쪽에는 산에 쿠션도 있어 너무 귀엽다 아 아 아 어디서 찾으면 둘 쯤 모르겠네 어디서 찾으면 둘 쯤 모르겠네 은 나설마이 쉬마이 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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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쁘 저세상 확인해보니 일본은 유튜브에서 출신하러 캔벅 아 맞아요 네 메뉴 네 여행 아 죄송해요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랜프가 있는 랜프가 있었는데 아마 랜프는 여기 없기 때문에 옷이나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프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옷이나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기아한 걸 찾았어요 엑사 이렇게 이니셜 나머지 여하영 제가 지금 사이즈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즈별로 보면 AUS 기준으로 제일 작은 게 4 여자 4,6,7,8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6 정도 되거든요 어떤 걸 받을지 모르겠네 제가 6 정도 늙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여기가 진짜 좋아요 바지 4불 하이라이즈 18불 이런 거는 12불 근데 너무 캐주얼해서 제가 이렇게 14불 이게 되게 가격이 괜찮은데 여기는 좋은 점이 되게 부담없이 입어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쪽에 티티는 여기 있어요 자격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19불 20불이니까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15불이니까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는 셔츠 여기 아주 사이즈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은파일 같은 경우에는 17불 그리고 이것도 타입별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X스멀은 되게 옷이 별로 없어요 제품이 조금 밖에 없어요 이 리듬이 제일 많이 되었지 리듬 그 다음에 large 그치 large 오케이 결제를 하겠습니다 바지 2개 핸드 실패 특이하게 아기 옷을 안 입히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35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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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목표였던 스탠드를 못 샀기 때문에 좀 다른 매장에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아 여기 푸드마켓도 있어요 아 여기 전자제품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기는 전자제품이고 컴퓨터 컴퓨터 애플 이런거 있고 오 컴퓨터 컴퓨터 토스탑 약간 소형가장 있고 아 여기 없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데스크 람드 여기 있는 데스크 람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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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없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 위주로 팔고 있고 없기 때문에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온 게 있고 하이 여기 커피숍이 있는데 어딨을까요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Hello, can I get an iced latte? Just regular milk? Yeah. And what's your name? Huh? Your name. Pardon? Your name. Oh, EJ. Sorry about that. It's $6. Okay. And then I'll put your address in it. It's a dollar, right? Don't recognize the coins yet. I just got here yesterday. The first one is about $2, right? The last one is already $2, right? Two dollars. Two dollars. Hi! Thank you! Bye! It's a win for 4,000. Today it is failed for the price. 일단 스탠드 부분은 실패! 아직도 다른 곳에서 장사는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